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사르밭 과부가 나오는데 그 사르밭 과부는 상당히 가난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한테 마지막 양식 한 끼 먹고 죽을 양식이 남은 걸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성령의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일로 인하여 온 결과를 보면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해답이 보입니다 그때 묻는 질문의 뜻이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읽다가 선지자가 양심이 없는 건지 하나님이 인정이 없으신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지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을 불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 편에서 참 인정머리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때로는 인정을 넘어 성령의 감동대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다 보면 참 사람 편에서는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목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보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정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앞서야 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의 감정이 움직일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일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에게 묻는 그 질문의 뜻을 저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사람의 생각에 오른 것이 꼭 하나님의 생각에 오른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사람의 방법이 꼭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너무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서 믿어보십시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가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의 이성을 넘어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인간의 이성을 앞질러 간다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십시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분명한 감동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목사님들께서도 설교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선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참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인정보다 성령의 감동이 앞서가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라밭 과부 얘기를 했으니 제가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라밭 과부의 편에서 보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어야 될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주고라도 그를 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마지막 양식을 얻어먹게 만든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일어났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데 순종하면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갈 것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갈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늦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십시오 인간의 이성의 상식을 뛰어넘으면 기적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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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